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일부 강원도 지역은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철원의 기온이 영하 1.2도, 안동 1도, 서울은 3.1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의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강원도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진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또 짙은 안개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과 경기 동부에는 내린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한 너울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3.1도, 원주 2.1도, 광주 7.4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 청주 13도, 광주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전 호남과 경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비와 눈은 토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강한 한기가 밀려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텐데요. 휴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